어... 여기는 깨끗한 거 같네요 아니고요 어어어? 뭐... 후야 자! 1번레벨 게임! 새끼리너 예전에 데모로 정말로 재밌게했었고 계속 기대하던 청소 게임이였잖아요 바로 오늘 스팀에서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게 잘 출시가 됐는지 처음부터 한번 싹 맛을 보도록 합시다 새 게임 오 인트로도 생긴 것 같은데 오 인트로 쩐다 하으흐허허허허허허허 그늘진 동네 $%$%$%$$$24 사뭇? 문 근처에 숨겨놨다고? 자 우리는 데모를 플레이해봐서 알고 있잖아?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불실병에 걸려있고 되게 많은 금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시체를 청소하는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댄거죠 코넥스를 끌으면 T키를 누르세요 굉장히 친절하게 한글화도 지금 너무 잘 돼있고요 요즘 좀 개떡같은 구글채만 보다가 이렇게 너무 잘 돼있는거 보니까 기분이 진짜 너무 좋다야 미쳤다 지금 여긴가?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그렇다면 바라는대로 절대 안와줘 저는 여기로 가봐야지 아 이런 젠장 막혀있잖아 도대체 나는 어디로 차를 운전해서 들어온걸까요? 알겠어 여기가 지는 방향이군 위치 잠금해제 아파트 역시 살인 현장에 일어날만한 장소군요 분위기가 아주 수집품 상호작용 90일 이내에 건물을 비워야합니다 본 주거단지는 로스 엘리스 개발그룹에 의해 판매되었으면 추후 독점적인 주거단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재개발 위치구나 울려놓기 열쇠가 여기 어딘가 있을거야 상호작용 안 돼요? 수집품 미치지 않았습니까 게임 이게 게임이지 여기가 여기가... 열쇠가 있는 곳이고 23호실... 와... 이건 뭐지? 여기 사는 문외아에게 니가 너무 짜증나 매일 밤 그 히피 음악을 들어야해서 짜증난다고 너랑 그 소상한 친구들이 너의 문을 두드리고 복도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 니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 이게 집 앞마당인거야? 여기가 공용 주거... 지역인거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막 식탁이랑 술병 이런것들이 있네요 반대쪽은 사람이 그냥 나간거 같죠? 그리고 바로 이 장소에서 살인이 일어났단 얘기지 오마이갓 열쇠가 또 있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대걸레는 당신의 직업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것으로 혈은, 진흙, 그리고 당신의 일에 필요한 다른것들을 닦는때 사용합니다 닦아볼까? 잘 닦여 오 이게 정확하게 그... 비세라는 몇번 닦으면 이... 피덩이 자체가 없어지거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밀면요 그 딱 민구간만 닦이는거 같은데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런식으로 내가 여기만 닦으니까 여기만 닦였잖아 원래는 이렇게 덩어리째로 없어졌거든 비세라는? 훨씬 디테일하군요 청소도구 장착하기 이건 스펀지 스펀지는 높은 정밀도로 알려진 청소도구입니다 스펀지를 사용하면 청소를 하면서 다른 물체를 밀지 않으며 섬세한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물체를 깨트리게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혼란을 만들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세요 또한 스펀지는 대걸레에 비해 더 높은 얼룩 침투 능력으로 인해 카펫이나 특정 유형의 가구와 같은 까다로운 표면을 청소하는 데에 좋습니다 오호 그냥 좀 연약한 물체는 대걸레로 막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 부서진단 마냥 그럴 때 이런걸로 이렇게 살금살금 닦아주면 닦여요 튜토리얼 그.. 이전 데모 때는 내가 그걸 몰랐어서 다 부수고 막 그랬었잖아 아우씨 빨리 빨고 싶은데? 빨 데 없나? 여기 있다 어! 6번이 버켓이네요 오호! 그래서? 이把它 오! 빠른 모션도 봐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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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을 수원지에 두고 오염된 물교체하기? 집어서? 오오오.. 오우 유예야 질려버렷 삐아아아아아 실수로 던졌어 좌 클릭이, 똑바로 내려놓기 우 클릭은 강하게 누르면 세게 던지고 그냥 살짝 눌러도 던져요 요렇게... 내려놓아야돼요 그... DB裡 Kelvin와는 우클릭이 내려놓기였어서 조금 헷갈리네 어 막 막 이렇게 대걸레로 치면 이거 날라가잖아 그럴 때 스펀지로 슬그머니 닦아주면은 아주 안전하게 다른 물체들을 날려버리지 않고 닦을 수 있어요 이 섬세함 아아 너무 좋아 우와 스펀지 짜는거 봐 미친 이거지 그지거지 이거지 너무 아름다운 게임이에요 어떡하지? 나 이제 컨텐츠에 걱정이 없어 이 게임 너무 잘 나와줬어 다 딱 같다 빨개진 스펀지 좀 보세요 진짜 빨고 싶게 생겼다는 쪼옥 쪼옥 일단 물통 너도 이리와 오 물통을 드니까 이동속도가 느려지네요 헝 이런데도 손자국이 있어 조심해야돼 그래서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으으으으으읍 헉 헉 어? 혹시 이 바깥에도 청소를 해야되나? 그러네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그거를 이렇게 담아주고 얜 뭐야 이거 때리라고? 왜 때리란 표시가 나오니? 어? 이거 담아야되는 것들인가?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하기 때문에 때문일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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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숨겨진 아파트래 쪼끔 이따옵시다 어 일단 청소해야되는 것부터 청소하고 뭔가 되게 신기한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이따가 하자고 왜 안열려 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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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I didn't know I signed with this 오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사용할 수 있네? 흐흐흐 오 여기 돈이 있어 adhesive 절....도하기 본편은 아픈 딸의 치료비를 모으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오오오 여기 대놓고 써있네 그래서 때로는 지불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현장 곳곳에는 많은 귀중품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훔칠 수 있습니다 우와 어 내 기억으로는 근데 어? 뭐예요? 내 기억으로는 이거 많이 훔치면 오우 약이 있네 많이 훔치면은 그 경찰 뜨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기능은 사라졌나봐요 하긴 범죄 현장에서 내가 내 거 챙길 거 챙긴다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 말이 안 되긴 했어 뭐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어? 뭐야 아 아 나 발자국 아 아 발자국이 생기네 으아 이거 더러워졌다 뭐야 이거 어떻게 닦어 오오오오 닦으니까 쉬이이이래 하면서 깨끗해졌어요 오케이 이건 뭐야 헉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둘 사이에 만났다는 증거품인가봐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네 아 근데 생각보다 닦는거 잘 안닦여 역시 비세라 대걸레가 짱이긴해 그거 몇번 촉촉하면 모든게 다 닦이잖아 닦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나 이리오렴 내가 아주 깨끗하게 닦아주지 방 정리하기 가구가 곳곳에 어질러이 놓여있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한글이지 이게 한국어 문장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잘 읽혀요 얼마나 깔끔해요 그 클리너 센서가 어떻게 쓰는 건데? 큐키인가? 아 지림 아 그렇구먼 지림 지림 오른쪽 위에 쿨타임 보인다 아 너무 변태같은가? 아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변태가 되고 싶어 여기다가? 설치 세제 세제 세제는 물이 있는 통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개선제입니다 대관레가 거.. 더러워지는 시간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버리거나 교체하면 세제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오키? 세제 어 이.. 이.. 지금.. 정식 버전이어서 세제를 아직 안 사서 없는 건가? 했는데 세제 있나보다 그러면 세 물로 갈아주고 아니? 이거 먼저 빨고? 이것도 빨고? 다시 갈아주고? 다시 갈아주고? 이 게임에서 세제를 안 쓰는 건 미친짓과도 같습니다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세제 풀고 이렇게 세제 풀고 여기다가 두고? 이렇게 한번 빨아주고 그러면 미친 듯이 잘 닦여요 굉장히 오래 닦이고 야 이것도 비세라 대걸레 못지않은데? 이것도 빨아주자 쑥쑥 오케이 방금 디테일 봤어? 방석이 놓여있는 곳은 피가 묻어있지 않았어 바닥에 여기 이렇게 치우면 바닥이 더러운데? 하하하하하 먼저 청소해야 돼 그리고 화면 자동으로 세워지나? 5 오케이 쒸 어질어질하구만 벌써 더러워졌네 세제 뭐 별거 아니네 더러워진 대걸레를 다시 대걸레질 하니까 이렇게 더러워졌어 그금이 계속 끊기고 계속 똑같은 음만 반복돼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부어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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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어어양 계속 이것만 나오고 있어 잘 들어봐 그치 스튜리머모드라서 그런거 아니냐고? 아 그런가? 그런거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 아 이런거 틀면 되는건가? 닥쳐 난 그래도 대골레로 할거야 아니! 난 대골레로 닦겠어 조용히해! 난 이 대골레를 믿어 대골레야 힘내 얼마나 잘 닦이나 보자 에이 뭐 잘 닦이네 알았어 이 개새끼 확실히 스펀지가 훨씬 잘 닦이긴 하네요 지금 얘 뭐야 이 뭐 아명이 아 파이프 담배네 아니 저게 트로픽카나 같이 생겨가지고 색깔이 흐흑 오 뭐야 스피커도 날려버렸네 대골레 지금 힘이 얼마나 좋으신 거에요 말 잘 들어야겠다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도구는 이렇게 다섯 개가 있군요 세제도 풀어줄까 다시? 어? 뭐야? 세제가 바뀌었는데? 강력 세제 청결 세제 청결 세제는 뭐지? 강력 세제는 잘 닦일 거 같이 생겼고 청결 세제도 청결하게 닦이는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야? 이거 뭐 보자 아 T를 누르면 세제 설명해줘요? 세제 종료 저항 세제 그럼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어? 흔들기만 하고 아 넣지 못하네요 중복으로 못 쓴다 아유 깨끗해 씨 여기도 한번 볼까? 여기서부터 보자 헉! 남아있는 게 있잖아 큰일 날 뻔 헉! 여기도 빗자국이 남아있잖아 여기도 깨끗한 거 같네요 여기도 문젠 없고 아니! 이렇게 가버리셨군요 아 피가 엄청난데요 MI 시체 처리하기 시체를 발견하면 범죄 현장에서 없애야합니다 시체를 들어서 잡은 뒤 시 Becky 가지고가서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건 시체봉투로 변합니다 시체를 들어야돼? 뽑는소리 C가 어디에 적혀있어? 아.... 왜이래.. 나 너무 쎄게 뽑았노? 주석 아유... 무거워 오케이 임무 완료하기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 떠나면 임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요 임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단 범죄 현장을 떠나면 게임은 상세한 임무보고서에 정리한 청소 작업 또는 아닌 것, 남은 증거, 훔친 물건들을 정리해줍니다 최종 점수에 따라 임무의 실패와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린 뭐 무조건 100% 찍어야지 안 그래? 라고 청소 100% 못 찍은 허접 쓰레기가 얘기합니다 데모 때도 말했죠 그.. 가까이 있는 물건들은 뭐야 가득 찼어 드래그해서 한 번에 집을 수 있어요 봉투 꺼내기 되게 터프하게 꺼내시네 nou 이럿게 스읍 Ep 이새악 이게 게임이지 э 언 이게 게임이라는 거라 자식들 자 쉽다 그 그 번거롭게 탄피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놓는 그 그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빗해라 아 버려버려 어 여기는 깨끗한거 같네요 아니구요 어? 뭐 뭐야 한명만 죽은게 아니야? 아 청소를 아 넣어놓고 증거물이 있네? 고객리스트 페니와이즈 박스 두개 얼음 형 소양 이거 약간 보니까 마약 관련한 얘긴거 같은데 그지 타일러가 아 빚이 있었구나 그래서 수금하러 온거였군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저지른거고 이 자식은 나한테 아직도 5000달러를 빚지고 있어 핳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촛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창문 안 열려나? 어디가서 버리지? 여기서 던져버릴까요? 이를 수거지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트렁크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마저 다 치웁시다 이건 뭐지? 아 대금이구나 음 시체 청소해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타일러의 지불금 수집하기 여기 마저 닦고 뭐 어떻게 내려 이거 아 상호작용이 뜨네 아 씨 에이 으아아아아아악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테일러의 여자친구인가? 얜 왜 죽은거야? 그냥 숨어있었던거 아니였어? 목격자? 그럴수도 있겠다 잘좀 들어 가봐요 잘좀 들어 아 미안 어 됐다 하하하하 어? 혹시 이런 것들도 다 청소할 수 있나? 오오오오오오 뭐야 아 그런데 반드시 청소해야되는건 아니네요 반드시 청소해야되는 물품이었다면은 채..하이라이트 표시가 떴술텐데 이게 뜨지 않는 거 보니까 청소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긴 이런 것도 다 치워줘야지 아씨 안 치워줘 이거 쓰레기 판정이 아니야 누가 봐도 쓰레기인데 왜 쓰레기 치우개 줘 치우개 줘 치우개 줘 아 나 오늘 잠 못 자 시체 처리했고 위로 올라가 볼까 여자를 묶어놨었나 봐 밧줄과 매들? 아 타일러가 약간 S기질이 있었나? 이게 뭐..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사이코은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해? 수집하기가 있네? 오 음악 수집했어 이 게임 두 명 이상 못하냐고요? 아..쉽게도 이게 멀티가 안 돼요 그게 너무 슬퍼요 저는 거두구 poverty 어디가 당نا 허억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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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Tripp 여기 뭐야? Your chodes Rob이 WASA REAL FREAK Taid I SHOULD NEVER HAVE GOTTEN ENVOLVE WITH THIS 여자를 막 납치살인... 막 이렇게 한거야? 어머 미쳤나 봐 진짜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이게 뭐야? 여자를 막 납치, 살인 막 이렇게 한거야? 어머 미쳤나봐 진짜 이게 뭐야 허앗!!! 어머!!!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왜 이런 취미를 갖는거지? 세상에 좋은 취미가 얼마나 많은데 이야 미쳤다 진짜 그... 괜찮으세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다리 좀 치워봐요 좀 닦게 이거 청소하고 있는 주인공도 이상하다고? 딸이 아프대잖아아아 얘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해? 돈 벌려고 하는거지? 짧은 시간내로 지금 막대한 금액을 갚아야돼서 어쩔 수 없이 청소하는거라고 너 딸이 아픈데 이 정도도 못해줘? 뭐 그런 사람이었어? 부셔 파아 어? 이거 마저 부셔야되네 이거봐 얘도 지금 막 엄청 자괴감에 빠져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 나 진짜 청소하기 싫은데 야 피로 피로 그림을 그린거야 이게? 아 진짜 개쌍 또라이네 그 와중에 또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겠지? 매니악한 취향을 가진 막 전념사이코 허어어 아이고 그냥 그냥 대학생이었어 하... 시몬스대학교 흔들리지 않는 대학교겠네? 짠다 이건 또 뭐야 알틱 엑스야? 닭을 그려놨어 알틱 엑즈가 뭐..뭘 말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꼭 들어가서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휴 얜 또 어떻게 될 것 같냐 아유씨 이 역겨운 짓을 신고조차 못하다니 잘 봐라 사앗!! 아 미안 아씨 아 아니아니아니 집어야지 왜 때려 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좋아하나 아 이러면 또 안들어가죠 아아아아 나이 좋아? 좋아? 그래 그래서 마흔님 좋아하렴 아니 좀 들어 가! 됐다 아이씨 힘들어 죽겠네 일단 이제 쓰레기 봉투만 처리하면 되겠죠? 뭐 놓친건 없는거 같고 가자 아아 나 이거 봉투 버리는거 어어어어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였어? 야 진짜 게임 미쳤다 아 요기 아 소름 뭐야 뭐야 게임 미쳤어 진짜 헉 목소리 울리는가 봐 예쓰 대에벅 와 이제 열쇠 먹었으니까 여기 열리는건가? 뭐야 미쳤나봐 게임 와 와 잠깐만 일단 일단 쓰레기부터 그 어떻게 던져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지? 뭐지? 안에서는 밖으로 열 수 있다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 갓캠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서 여기에서 꼬리인 뒤였죠? 처리했죠? 한 번 더 나이스 아아악! 아 깜짝이야 아이씨 발 호디뎌서 떨어졌네 깜짝이야 여기서 나이스 자 일단 여기는 끝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봐야 돼요 여긴 뭐하는데 지금데 숨겨진 아파트라니 너무 수상하잖아 니요 니요 본이당 여기 가봅시다 여기 다 봤죠? 응 농구장 한번 보고 저 하트 뭐야 어? 혹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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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아니 백달러가 무슨 사방천지에 떨어져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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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사 정원사 좀 아픈 사람인가봐 하하 어? 오 좋아 정원사는 그냥 평범한 정원사가 아니었던건가? 어? 계속 반복해서 적어놨네요 화이트 파우더 이즈 더 킹 헉! 하얀 가루는 왕이다 아 얘도 뭐 마약재배하고 있었나본데 일단 다 본거 같애요 이게 끝인듯 그냥 이 뒷동네는 정상인이 하나도 없었던걸로 그게 맞다 일단 다 치워온거 같구요 좋아! 퇴근해볼까요? 할거 다했다 정말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청소를 계속할수 없게 됩니다 네 불안하게 그런거 물어봐요 나 완벽하지 않아? 가보자고 좋아 털은 100% 쓰레기 100% 가구 100% 아하! 완벽한 점수! 완료됨 역시 나야 음! 5000달러 훔쳐온 물건 2500달러 최종 수익 7500달러 예아 익섭셔널 익섭셔널 어? 어? 뭐야 그 와중에 기밀이 두개나 더 있다고? 다시 갈수도 있네요 이거 기밀 찾으러 다시 가볼까? 기밀 찾을 수 있나만 한번 보자 다시 완전 처음부터 청소해야될까? 아니면 이미 청소가 좀 되있는 상태일까? 그것도 궁금하네? 그냥 히든 찾으러 오는거...일까? 시체들 처리하기 뜨는거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네 에헤이! 근데... 진짜 기밀... 기밀이 어디있어? 없었을까? 음...지금도 모르겠네 어? 저기 뭐가 있는데요? 요기 어? 이게 뭘까? 그래 이거 뭐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작동이 안되던데? 버튼 어? 아! 아야 가까이서 보니까 상호작용 아이고 치가 안나 아유씨 나 발견을 했는데 이게 버튼이 눌리는건지 안 눌리는건지를 몰랐어가지고 아 난 이...이거 이게 버튼인줄 알았어 주먹도 쳐보고 오마이isto 아 이게 눌리는구나 눌러볼께요 어》 그랬더니 여기에 멈추네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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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진짜 뭐 다 숨겨져있어 다 들어갈 수 있어 대박 발견한 기밀 와 두번째 기밀 테이프도 여깄구요 와 진짜 레전드다 게임 뭐야 장미는 빨갛다 마치 내 피처럼 지금의 나는 깨끗하고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아빠는 여전히 나쁜 놈에 불과하다 아버지나 나 다른 사람들이나 믿을 수가 없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마치 내 죽은 여자들처럼 아 그 살인마가 쓴 신가보다 역시 부모가 문제군요 이건 뭐지? 훔치기가 되는데 아 이거 돈이야? 하하하하 웃긴다 조용히 하세여 오어어어어 으어어어 흐하하하하하하 좋아 자 기믹하나 찾았고 다른 기믹 마지막 하나 지금 숨겨져 있는거 딱 보니까필이 왔어요 음 나 다른거 절대 못찾는다 지금 보시는 그쪽에 어 더 오른...저기? 어? 저기는 그냥 복도 아니었어? 어? 지금 보니까 여기 창문 나갈 수 있네? 와 진짜 게임 미쳤다. 와 여기 이렇게 넘어가니까 길이 보여요. 야 이 미친... 와아아악! 여기가 기밀이야? 아 진짜 돌았다 게임. 반지가 있어. 반지도 100달러야... 알뜰하게 챙기네? 아... 레전드답게임... 자 일단 그러면 기믹은 다 찾았고 테이프도 찾았고 어 그럼 다 찾았네. 이 맵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봤다. 오케이. 퇴근. 청소 안하고 퇴근해도 되겠지?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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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임무 포기하고 다음 임무로 얼른 넘어갑시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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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